소영TV 소영TV 떨리는 첫 방송입니다 첫 녹화입니다 떨리쥬 아니 절대로 너희 뜻 대령 못해주겠어 나의 노 스탑에 프리즈 스탑에 프리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모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더쇼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는 두 번째인데 저희가 심플리 케이팝을 먼저 녹화를 하고 두 번째 녹화 뜨는 날입니다 첫 방은 엠카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빨간 색깔 렌즈를 꼈습니다 토끼 같고 좋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자 안녕 그치 덕이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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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는 친구들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 몽실 몽실 린이가 몽실 맛을 알아? 몽실 여러분 저는 팬분이 준 편지를 우리 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개작 읽어버려 토수웅아 이수웅 안녕 이수웅 요즘 이런 말이 읽는구나 모모예요 뭔지 알아요? 모모예요 여러분들 이게 팬분이 좀 유명하다는 없어서 못 판다는 그 몽실 밥 나나나나나 나나 그거입니다 제가 이번엔 처음 먹어서 밥 나나나나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소스 못하다는 그 바나나 맛 음 음 음 음 음 맛있는데? 약간 그거예요 몽실에 바나나와 담가놓는 음 맛있다 신선하네 잉 잉 잉 잉 여러분들과 만나기 2분정도 헐 오그라들어 헐 헐 죄송합니다 가사 소모 아 어 에 헐 에 이케 에 이케 에 에 이케 에 기다려 기다려 이 안무는 한 번 이상은 출 수 없는 안무예요 안무 이게 옷이 너무 긴다 보니까 아까 밟아서 너무 어젯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지만 그 부분에서는 카메라가 안 잡힌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엔딩을 준비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왔는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형 진짜 울려먹어요 제가 오늘 어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 봐봐요 예쁘게 나왔어요 동기가 뛰어라 여기 친구는 제 6위 멤버 저희랑 저희랑 그 연금특사라는 드라마 아시죠? 제가 랩으로 나왔던 그 머리부터 발견까지 나왔네 타이밤에서 했던 그 오늘 끝을 말해요 저 아시죠? 저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 오마이갓OMG 했던 그 드라마에서 같이 나왔던 그때 아마 형이랑 찍은 거 있을걸요? 나랑 찍은 영상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를 응원하러 왔어요 응원하러 왔는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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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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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4일 뒤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? 군대 시대 아닌가? 아아 군대 인터넷은 처음으로 뮤직뱅크 처음 이제 산옥을 마치고 우리 팬분들에게 빠 나나나나 나나도 드리고 팬미팅도 하고 지금 이제 본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 마음에 드나요? 요즘 굉장히 좋은 노래 이게 악기 그 소리랑 응 폴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 그쵸 제가 예전에 성준이형으로 인해서 이 형님과 같이 자전거를 탄 적이 있죠 여의도 아 여의도 잠원.. 잠원 지구인가? 어? 맞아요 이 형님이었어 예전에 형 데뷔하기 전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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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 형 보세요 민수 형 아아 이거 아니야 이거 어이 안방입니다 자 머리부터 이런 머리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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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양말이 이거야 이 양말이 뭐냐면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아아 아아 아마 지금 민수 형 다 듣고 있을 거예요 하하 걸려 잔은 정했어 하하 걸렸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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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고 있어 진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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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이리와, 디디. 이리와. 예빈이, 디디. 디디. 이리와, 목말르고 마이. 감사합니다. 오늘 렌즈도 끼고 초코도 끼고. 나 아까 선우 형한테 형 저 초코 했어요 이러니까 어디? 여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? 계속 여기 했잖아요 이러니까 어 머리에 초코 칠 안 했는데? 이거 초코가 뭐야? 아저씨, 아저씨 얘기하고 있었어 아까 형한테 초코 했다니까 형이 머리 보면서 계속 어디? 어디 이랬잖아요 어 어디 있어? 요거에 대해 얘기해 이게 초코야? 네 초코 아 저도 몰랐어 초.. 초코래 여쭈어 여쭈어 와 이거야? 춤면 수 춤면 수 춤면 수 알아? 위험한 거 음!! 아 예 여쭈어